The Last of Earth Remaster 이것도 Remaster한 거네 그래 나는 남자답게 쉬움 진정한 상남자라면 상남자답게 그렇죠 이지, 베르 이지, 왕 이지 불 끄고 갈까? 토미, 들어봐 그 사람 계약자야 그 사람이 계약자라고 난 일을 계속해야 돼 알고 있어 아침에 얘기하자, 알았지? 아침에 얘기하자고 그래, 잘자 왔다 좀 앉자 일은 어땠어요? 왜 아직도 알고 있냐 늦었잖아 몇 시에요? 잘 시간이 한참 지났어 아직 오늘 안 지났잖아요 일단 그냥 봅시다 네, 풀스에요 조용히 할게요 그냥 볼게요 고마워 전에도 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해보니 뭐? 무슨? 사실 이 구성은 뭐? 아, 괜찮아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바랍니다. my baby girl lalalalalala lalalalalala 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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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무슨 상황이야, 지금? 뭐지? 어? 어, 이 별! 가위 눌릴 때 절대 눈 뜨지 마세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우리 집 천장에는 야광 별이 있어요. 근데 후드쑥 떨어졌어요. 어렸을 때 야광 별 많이 붙였었죠, 저도. 아, 이걸 드렸어야 되는데. 축하합니다. 생일이었나? 생일이었나 봐요. 아빠에게. 어디 보자. 아빠는 저랑 어울리지도 않고. 제가 듣는 음악은 질색하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무시하는데도. 어째서인지 매년 최고의 아빠노릇을 해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생일 축하해요. 사랑하는 딸, 사라가. 생일이었네, 아빠. 헉, 근데. 엄마가 못 붙이겠어요? 몰래 붙였어야지. 아직 잠에서 덜 깼나보네 애가. 느릿느릿 걸어가는 거 보니까. 아빠. 아빠. 아, 사키님 감사합니다. 미국. 일요일 새벽도 역시 섬님 방송으로 달랩니다. 감사해요. 그렇죠. 일요일 새벽도 역시. 맛사비자. 미국에서 듣고 계신 헤이디님. 어서오세요. 웰컴. 웰컴 투 더우 CNN 뉴스. 지역 내 입원 환자가 급증했어요. 정체불명의 감염으로 환자 수. 헉, 300% 증가. 좀비인가 봐 좀비. 이게 좀비 게임이죠 이거. 식약청은 금지 농산물 목록을 확대. 대량 리콜 예상. 경찰. 광기에 서로 잡힌 여성이 남편 외에 3명을 살해. 워우. 이거 좀비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빠. 헉, 무서운데? 여기 있었나요? 어디에 계세요? 아빠 없어. 그쪽은. 그쪽은. 여러분이 여기다. 그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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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쪽은. 오, 제. 왠지 느낌좋아 게임 아빠 어딨어요 아 이거 시점변환하는게 좀 불편하다 근데 아빠 내려가야되나 어떻게 된거지 오우 난리났어 난리났어 우와 아빤 어딨는거야 어 또 여기오니까 또 911 그거 생각나네 또 왠 남자가 저 창문 밖에서 물고 나면 손째로 절 바라보고 있어요 어 아빠 전화 아빠 전화 부재중 8통 아 아빠가 저기 갔나봐 아 아빠가 저기 갔나봐 아 아빠가 저기 갔나봐 어? 어? 아 아빠가 어디있어 오늘 밤엔 늦을거다 밥은 시켜먹으라 아침에 보자 아빠가 어디있어? 오우 뭔 소리야 설마 지금 개둥 물린 건 아니겠지? 문 없.. 뭐 없고.. 나가야 되나? 이 한밤중에? 아빠 서재인가? 어 깜짝이야! 아빤 가봅다 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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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 괜찮아? 괜찮아? 누가 여기 왔었어? 아니 형 누가 여기로 와요 문 근처로 가지마! 물로 나 있어 아빠 땜에 무서워해 무슨 일이야? 구퍼가 저기야 그 사람들이 뭔가 이상해 어디 아픈 것 같아 약간 아픈 것 같아 지미! 아빤! 이리 와! 이리 와! 뭐야 으윽 으윽 윽 윽 윽 윽 윽 윽 윽 저녁에...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어? 여기서 벗어나야 돼. 알겠니? 알겠니? 그럼요 가자. 어디에 계시나요? 어디에 계시나요? 어떤 의미가 있었네요. 참나! 렛츠가 있는 것 같아. 시민 절반이 미쳤대요 지금. 오오오오. 패러사이드가 있었네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중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괜찮아요. 라디오에 들을 수 있을까요? 핸드폰. 라디오가 없지. 네, 잘생겼어. 이 사람은 이 분이 끊을 수 없지. 어디에 가야겠지? madı. 다음날 말은 사라지 못 하bright스가 들어있어요. 나의 나라로 사업이 있어야 해요. 70 результат. 70년이. 몇 몇 여 freeze. 많긴. 하나의 집이 생겨진 일어날 날 영상이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우우우 우우우 무시워 난 왜 이 게임을... 이제야 할까 왜 진작에는 몰랐을까 하긴 제가 제가 옛날에 플스 2때 게임 많이 하다가 방송하기 전까지는 거의 제가 이제 게임회사 다니면서 플스 3, 어 아니다 플스 3까지는 있었다 플스 3랑 한참 그때 갓 오브 워 2까지인가 3까지는 했었는데 그 뒤로는 거의 콘솔이나 모드나 다 안하고 그냥 모바일 게임 만들면서 모바일 게임 위주로만 하다가 방송하면서 이제 게임을 다시 하기 시작했거든요 어 귀무자 재밌었지 그쵸 게임회사 다닐때 오히려 게임할 시간이 더 없었죠 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병원 병원 환자 환자자 지금 환자복이 있고 있는거지 오마야 오우 유우 아 아니구나 여긴 사람들이구나 비켜요 할아버지 비켜요 할아버지 비켜요 다짜요 너도 기다리게 해 으아니야 내 두개!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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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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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우 헥 어떡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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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 우우 이게 2000 몇년도 게임이죠? 2013년도 게임이에요? 이게? 아... 리마스터 한거를 물론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대상인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손을 줘! 디트로이트 이후로 지금 요새 게임에 감동을 못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가자 오, 조정해야 돼 딸, 우리 딸 생겨야 돼 우리 딸이 죽은 거야 이제 내려가란다 자, 깜짝이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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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계속 뛰어 그 사람,鍵, 눈이 불어던네 형님 모두들 보지마, 보지마 보지마 우리 딸 와 좀비한테 도망가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다네 와 비켜 어디로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여기 여기 야 어떻게 해봐 문 닫아 문 닫아 여기 뭐 있어 여기도 뭐 있어 여기 뭐 있는거 같은데 야 너 총총총총 뒤에 뒤에 빨리 뭐 해봐 뭐 해야되는데 가야돼? 뭐하냐? 어이 자식이 빨리 왔어야지 이 자식아 큰일날뻔 했잖아 나 물릴뻔 했잖아 아잇 아 구독 감사합니다 킥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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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저기저기 저기 저기 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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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뒤에힅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윽 안돼 동생아아아아아아아ㅏ 아 Pred car 아베아앗아 으으으으으으으..... 거의 다 됐습니다. 아버지! 아 됐다 됐다. 아, 동생이야? 괜찮아요, 아들. 우리 또 잠시만요. 우리 또 잠시만요. 헤이! 뭐, 도대체 뭐지? 그만, 젠장! 제 아저씨가, 제腳 다 부어있어. 마저 좀 잘해라! 오케이. 우리, 아, 병아지지 않으면.. 우린 한 명의 경력분은? 꼭 조용히 해주세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 디미는 뭐지? 우리 우리 지구의 위험을 하고 있으러 가볼게, 알겠습니까? 선생님, 저기 저기 여깄이고요. 그런데... 네, 선생님. 우리 목소리를 왜 저래? 그냥... 제발, 하지 마. 안녕하세요. 선생님? 손을 움직여, 비. 알겠어, 알겠어. 이 부분은 알겠어, 비. 너도 알겠어, 비. 알겠어, 비. 알겠어, 비. 알겠어, 비. 알겠어, 비. 세라. 디미. 안고 있어, 비. 아니, 비. 내가 좀 소설. 딸이 맞았구나. 콕!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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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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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확인된 사문자 수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주지사는 긴급사태를 발령했습니다. 거리의 시체가 수백구예요. 국제보건기구가 최근 백신 실험에서 실패했다는 정보가 유출된 후 전세계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능을 못하는 현재 저희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로 센설레스는 가장 최근 계엄령에 발령된 도시입니다. 허주민은 해당 격리구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동이 3일 연속으로 지속되고 있고 겨울 식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이어플라이어라고 지칭하는 무리가 두 종의 공격의 소용을 자신들이 주장했습니다. 하이어플라이어가 뭐야? 그.» 옛날에 그 미드 뭐죠? 좀비 나오는 미드? 그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그 느낌 살짝 나네? 20년 후 파이어플라인은 군에 반대하는 집단이라고요? 아 워킹데드였나? 워킹데드였던 것 같아 맞나?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너의 아침이 어떻게 되었지? 어떤 일? 아니, 저는... 저는 못먹는 일 워킹데드였던 것 같아 재미있는 뉴스가 있었나? 어디 있었어, 테스? 북극동 지역 우리,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가 있었어 우리...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가 있었어 그럼, 너는 또 Culver, 아마? 한 사람은, 방식을 여기로 했었고 우리 병원은 우리의 병원으로 만들었잖아 맞나? 너는 그냥 마동석은 없지 너는 없었지. 래시아 카드가 우리 몇 년이 걸려. 간단하게. 이걸 설명해? 여기가 왔다 갔다 왔다. 이 두 개의 놈이. 응? 응. 잘 놀다. 나 잘 해. 그거봐. 이 놈이 우리와 함께? 웃음. 워킹 데드도 꼭 해야겠네. 네, 박고린 님 주무세요 마동성 님은 지금 성주신 하느라 바쁘데 좀비를 물리치시고 성주신이 되셨다 주로 공포게임 위주로 하시나요? 아니 뭐 딱히 그렇진 않아요 예전에는 공포게임 위주로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갓게임이라고 불리는 것도 웬만하면 하나씩 다 해보려고요 약방게임도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근육공듀 같은거 아 차팬님 감사합니다 게임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다니 다닦인 보람이 있네요 근데 게임 분위기가 심각하네요 분위기 깨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5천원원 고맙습니다 이제 근육공주가 얼마전에 지금 이제 다 올라갔으니까 라스트 오브 워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근육공주 또 합시다 20년동안 지금 좀비는 해결 못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아까 둘이서 얘기하는걸 제대로 못들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배급받고 막 이러고 있는거겠지? 왜 때려 쟤네 막 때려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оз 뒤로 자기야 자기야 뒤로 뛰는 게 건강에 좋대 후후후후후 하나,둘가 하나,둘, 하나,둘 하나,둘 딜 아 Witnes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망간다. 감사합니다. 구급도구로 상처에 붕대를 감으세요 구급도구를 선택하고 R2를 누르고 있으면 사용합니다 벽뱅, 아 벽뱅 하고 싶다 벽뱅 벽뱅 이제 더빙 안하니까 심심하죠 이 자는거 봐 구식님 구식님 일어나시오 야 윤구식 윤구식 일어나라 밥먹고 학교가자 이 새끼 마르맨, 로버스 찾고 싶어? 뭐하는거야? 마음에 안드는군 바이아플라이보다 먼저 그 친구를 찾아야겠어 우리 왔어 별일 없었어 아까 케이판이야 이쪽은 어때? 조용히 오늘 군데도 없고 감염체도 없어 내가 원하던 대답이야 조, 도와줘야돼? 그곳에 이곳은 이곳이 불쌍해 여기 나무를 막 버리나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섭섭교로 의미 되십니까 자기 어딨어 자기 어딨어 자기야 무서워 아무것도 안 보여 자기야 같이 가 갑자기 어디로 갔대 여기야 허니 유후 베이비 할리 유 마이 선샤인 저기있나 아 저기있구나 아 쩔하쩌네 우리 가방이 여기 둔거 그대로 있어 어 여긴 랩포대 랩포대 같은데 여기 소통형이 어서오세요 요호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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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여왕님이신데요 네 우리 여왕님 나도 올려줘 여왕님 올려줘 흐샤 고마워 달링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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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잡아줘 어 어키도키 조심해 조심해 히히 크흠 겉지 whh 색감이 두겨 특유하다 이건 뭐야? 이거 갈 수 있나? 이거 잡고 올라가면 안되나? 라푼젤 머리카락 좀 내려다오 알겠습니다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여기 뭐 있어? 어 자기야 여기 찾았어 찾았어 사다리 아 갖챠 아 갖챠 알 갓 추우우우 업드 마스터 요왕님 미트가 넘치셔 어? 저게 이상 소리 못 들었어? 의식의 흐름 쩌네? 원래 그런 겁니다. 의식의 흐름. 저게 거기 너무 무서워 보이는데? 아. 흉가 패가는 지하실 가는 거 아니여. 네, 비현님 들어가세요. 자이자요. 그런 공간 바빠지겠군. 크으, 목소리 멋있다, 이 남자. 보자. 오. 저게 그건가? 저게 감염되는 건가? 오. 어디서 나오는 거지? 오, 이 새끼. 뭐야? 우와, 여기서 포자가 나오나 봐. 와. 이 포자에 감염되는 거야. 여기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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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조심해, 조심해. 그니까 바이러스가 아니라 곰팡이 포자 오우 깜짝이야 방독 및 망가졌으면 안되지 이거 뭐야? 선택해야 돼? 선택해야 돼? 그냥 쏘는거죠? 설마 살려주면 뭐 나중에 뭐 뭐 도와주는거 아니지? 아니겠지? 이미 뭐 방독면 망가졌으면 뭐 아이 몰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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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어... 뭔데 여기서 뭐해야 되는데 방독면을... 뭐 이미 망가진거 뺏어서 뭐합니까? 망가졌다잖아 자기 입으로 망가졌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미 이거 완전히 그 오늘 봤던 우리 scp 어? 상고입구 그 상황 같기도 하고 막 분위기 참 어? 이런거 막 오후 뭐 있어 뭐있어 앞에 뭐있어 뭐있어 앞에 뭐있어 R1을 길게 눌러서 조열의 청력에 집중하래 아 이거 조작할게 너무 많다 감염자에 은밀히 다가가서 오오 잠입 잠입 액션 좀비 좀비도 목 잘라 죽일수 있는거야? 좀비도 목 잘라 죽일수 있는거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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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좀비가 아니라 그냥 사람같은데? 그냥 난폭한 사람같은데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다는게? 응 액션도 시원시원한 것이 그냥 사람같아요 뭐있나? 2층 가보자 자기야 파밍하러 가자 왓선 님은 실제 좀비 나타나면 어찌어찌 하시다가 정신차려 보면 생존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 그러면 좋겠지만 아 초기단계에서는 정신만 이상하고 사람인거야? 아 그렇군요 동생에게 남기는 쪽지를 보려면? 누르라고? 뭐..뭐.. 지가 까막눈 잃어 허허허허 해석 안해줘유 예? 오..이렇게 변해가는거야? 아.. 아..이거 되는구나 보스턴 격리구역의 지도 되는거였어 아..돼야 됐다 동생아 우린 지금 갇혀있어 난 이제 장벽 너머에 있는 지역을 다시 볼 수 없게 될거야 밀수꾼이 나타나기 기다리다가 군인 부대가 접근하는 소리를 들었어 우린 당황해서 이 건물에 숨었지 아무도 여기에 포자가 있다는 걸 몰랐고 눈치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우린 모두 감염됐지 앞으로 몇 시간 길어봐야 하루 정도 받을 거다 혹시라도 밀수꾼이 와서 이 편지를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네가 격리구역으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후회도 이미 드셨지만 몸조심해 마크 바닷가 네 저거 중간에 그는 너무 많이 고통했다고 여자들이 배낮을 수 있었어 그는 배낮을 수 있었고 그는 안쪽으로 살아가야 하잖아 가자 이제 자리야 뭐해 뭐 있어? 가자 어디로 가야되나 이제 여기 나가면 되나? 밑에도 뭐 길이 있었던 거 같은데? 내려오기 전에 그죠? 여기서도 뭐.. 길이 있었지 않았나? 이쪽으로? 어 방 있네 총알인가? 응? 뭐야? 실제로 좀비 세상이 되면 생존하고 싶은 본능이 생길까? 가족이 있다면 지켜야 될 가족이 있다면 살아야겠죠 다 본 것 같다 자기야 가자 아 어지러워 이거 근데 시점 변경이 진짜 좀 이건 마우스로 PC 게임으로 해야 될 게임 같은데? 패드로 할라니까 되게 불편하다 또 볼 데 없나 이제? 올라가자 걸어다니는 좀비면 생존해 볼텐데 뛰어다니는 좀비면 고민 고민할게 뭐 있어? 가자 아 신선한 공기 아.. 아.. 선풀기 풀기 아.. 선풀기 오늘의 영어 한마디 이讓 마우스 선풀기 이런던 거든. 그분이 없이 못 번식 쓰시면 좋은 idea 실제로 좀비 세상이 되면 공포라도 왜 좀비 사연을 올릴 이미 내가 좀비가 되어 있으면 earth죠? 좀비가 되서도 방송하는 프로정신 하하핳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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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당신이 도와줄래 와아 나 안착하거든 다 알아들으실 수 있겠어요? 뭐로? 어딨어 화내으 아위 겁나 무거운 디 아 저기 있구만 아 무거워서 잠깐 내려놓고 헬로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오 자 가져가 난 어떡하라고 저기야 난 어떡하지 나 무신인데 여기 좀비 나타나면 나 큰일나는데 방금 판떼기가 벽돌 뚫었어 못본척합시다 뭐야 저기 라라였어? 죽레이더였어? 자기야 나 버리지 말아요 같이 가요 으에 우쇼 좀비 있는거 아니지? 뭐하냐아 여보십시요 오시온 디오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 나는 싸랑이니까 좋아 우리 자기는 날 버리지 않을 것이야 그래 왜..왜 어디갔어? 자기? 허니? 허니? 어..여기로 가는건가? 그렇게 그녀는 오지않았다 허니? 아니야 우리 허니가 그럴.. 그럴 허니가 아니야 아 일로 가는거구나 아 뭐야 아잇 여기 나갈 구냥이 있으면 이따가 얘기를 해줬어야지 한참 찾았자네 허니 거기있어요? 여기도 없네 올라가볼까 허니? 아 알아서 아 알아서 기 올라와서 알아서 건너와라 이거였구나 나는 여기 가가지고 나 올려줄줄 알았지? 아 겁내 습습해 부르구만 어? 아..아까..아까도 이렇게 왔으면 되는거 아니었어 그러면? 아 갑자기 습습하네 내가 좀 많이 습습하다 자기야 어? 아 내가 좀 많이 습습하네 어? 내가 좀 으으음 아 다들 야 이 명령하니? 내가 예냐 오냐오냐 Velvet만 허니가 아 예예 챙기겄습니다 예예 명령 부분만 내리십시오 예 이 돌쇠가 다 챙기겄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겄습니다 아니구나 진짜 꼬마한테 얘기한거구나 나한테 한 손인줄 알았습니다 충성 충성 글쩍 글쩍 잘 지내요 자 오늘 하루 되세요 오늘 하루 되세요 닥쳐 닥치라고 알았어 뭔 말이지 마 어? 잠깐만 잠깐만 뭐 먹는다 나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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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먼저 저 먼저요 저는 좀비가 오는지 안오는지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예 전 총도 있구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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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발발발 아으 말주세요 연극증 연극증 난단말이예요 빨리 구우라는 빨리 뒤집으라는 고기 탄다는 으 뒤집어 뒤집으 뒤, 뒤집으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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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구우라는! 아, 향기증 난다는! 아, 아잇! 왜 뒤집을...는 척하다가 안 뒤집네요. 안 먹어. 다 탔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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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가져가고 싶은 것도 없는데요? 안녕? 긁적긁적? 오우, 멋있다 너. 친구? 에이 친구, 에이 프레엔드! 안 살거면 만지지마! 테스, 오랜만이야. 아이, 고맙습니다. 누가 가서 번커 만들어서 숨어 살아야지요. 전 아랑파크입니다. 아, 아랑파크님 감사합니다. 뭐하냐, 너네! 야, 눈뽕! 야, 커플지옥! 눈뽕이다! 야! 뭐하냐, 너네. 너는 어디에 가진 거야? 원! 아, 죄송합니다. 너 둘은 같이 와있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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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우선,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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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우선! 넌 누구야? 로버트 찾고 있어 여기 왔어? 30분 전에 부두로 돌아갔어 지금은 거기 있어 어 명령 받을만 하네요 이제 인정 분부만 내리십시오 충성충성 우리 마님 마님 분부에 따르겠습죠 가볼까 목숨 아까운 줄 알면 조용히 돌아가 너한텐 볼일 없으니까 로버트만 보면 돼 이럴 필요 없잖아 지금 당장 뒤놀아서 꺼져 로버트 안나면 그냥은 못가 당장 여기서 안 꺼지면 대가리를 깨워버리겠어 이건 안마가 우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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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구요 아 아주 좋구요 쟤 안 죽었네 우옷 오 여왕님 오 여왕님 충성충성 집reck 이놈의 집값 이놈의 집값 이놈의 집값 여기 아, 이기 아, 이기 이기들 어, 내가 어 내가 이놈의 집값 너 이리 와봐 이놈의 집값 아, 이기들 어, 이리로 와봐 이놈의 집값 총알 아, 예 알겠습니다 당장 가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자 오세요 오세요 으이짜 손, 손 여기 있습니다 여왕님 우리 만인과 함께라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자 뭘 할깝쇼 분부만 내려주십쇼 뭘 보십니까요 예 분부를 내려주십쇼 여기로 내려가면 됩니까요 여기 뭐 내려갈 데가 없는데 아 여기 있구나 에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 개구멍이 있다고 일땅이 더 있어 시리움 두 분의 친구들이 태스에 죽었고 로버트와 조일로는 로버트에 걸고 있는 것입니다 제시아 이 작업을 못하겠지 우리의 일은 없지 나는 이미 나는 이미 만임의 노예라서 있고요 에요 오 우우우우우우! 우우우수우 충성충성 나도 할게! 나도할래! 나도할래x2 잘봐요 나도한다 나도 겁나잘해 아 겁나빠르네 이 자식 으쌰샤! 나도 아지렁 나도 아지렁 아주 좋아요 자기야! 자기야! 나도 하나했어! 나도 한건했어! 자기야! 나도 한건 했다 기우 어이 깜짝이야! 엇마냐! 자기야! 자기야! 잠깐만 어, 어? 우리 마님 싸운다 으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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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어딨어! 오! 이 씨끼! 이 씨끼! 우리 마님을! 이 씨끼! 이 씨끼! 이 씨끼! 어디 우리 마님을! 이놈 씨끼! 자기 괜찮아? 예, 한해마님 주무세요 우리 마님을 평생 모시겄습니다 어딜 갑니까 이제 아까 방금 뭐라 했는데 주먹에서 마님이 된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가 어디로 가라 했지? 마님 다시 올라가면 됩니까? 못 올라가는데요 라스트 오브 워스입니다 게임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주순 열쇠를 찾는거야? 들어갈 수 있는데를? 여긴가? 우우우우우 뭘로 던져야되지 이거를? 뭘로 던져야되지 이거를? 벽돌과 병을 사용해서 저걸 유인하거나 직접 명중시켜 아 명중시켜서 재밌겠다 일로 유인을 할까? 나 홀렸어 시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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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안 돼 이 자식아 안 돼 이 자식아 안 돼 이 자식아 뿌이 쳐이밭 자 이 자식아 ان 돼가잌 이 자식아 엄마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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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아reich 일로 와 일로 와 너 거기서 오는거 아라 다 아라 어 왜 이렇게 안죽어 아 수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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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잘했어 오우 조선사격하는게 좀 어렵네 저기있다 거기 엉덩이보이는데요 엉덩이보이는데요 아 저 영 좋지 않은데를 맞아버렸습니다 어 내 저기가 없나 치료할수있는게 없나 어 총이 구식이라그래 흠흐흘베 크흠흐흐흐흫 총이 구식이야 크흐흐흐흐흫 총이구식이야 헪흐흐흐흐흐흫 오, 머리 옆에 있다 흐흐흫 나 못 봤니? 안 좋은 것 같네 심쿵 아무튼 내 다시 돼 흐흫 흐흑 흐흑 아 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흐어어어어 역시 남자는 쉬움으로 해야한다 쉬움이 아니었다면 난 벌써 죽었겠지 총보다 주먹이 난 것 같아요 땡길까? 마일까? 땡길까? 마일까? 땡길까? 마일까? 자기야 문 열어드려? 어? 땡길까? 마일까? 땡길까? 마일까? 으이쌰야 으이쌰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샤 이샤아아.. 마님 나가시구요 겁나 많은데 컴만한 새끼 랩을 잡으러 가야겠다. 오! 저것과 어떤 식으로 교전할 것인지 선택할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보급품의 양을 고려하세요. 아, 여기 어려워. 쟤가 절로 가고. 저쪽에 사람들이 있고. 일단 저쪽으로 가자. 이따와 내иц에 대한 드라이 mungkin. 인 sitting at This Lamp 오케이. 한 건 했습니다. 어머님. It's good to have you around. 안놈 드시기 아 총알 설아님 주무세요 여기 좀비게임 맞아? 오 깜짝이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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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 놈 이 씨끼야 샤놈 다 빼드 알았어 여왕님 내가 우리 마님 벽돌로 내가 사람 잡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먼가? 조금 더 갈까? 자 헤드샷 갑니다 헤드샷 흐샤! 하하하하 자 자 ner 아 으윽스 draw 으윽시 C 으이시 이씨 이씨 우리 마님을 니가 감히 마님을 이놈의 시키야 아 아 마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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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어이 이놈의 시키가 너 한놈 어딨어 이놈의 시키 어디갔어 이놈의 시키야 한놈 어? 우리 마님을 이놈의 시키야 헤헤 심쿵 아 차패님 감사합니다 잠이 쏟아지네요 오늘 사연의 시키 위여자 얼굴이 자꾸 떠오르지만 디귿디귿 유유 굿나잉요 네 얼른 주무세요 잘자요 좋은 밤 되십시오 마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방금 마님한테 주먹질한게 아닙니다 오유 총알 없어 총알 없어 하하핳 로버트 조울! 여기다! 이놈의 시키야 이놈의 시키야 스윽 어디갔어 오 마니 오 마니 숨겼습니다 우리 마하님이 그냥 오유 잘 추격도 잘하셔 우리 마하님이 이쪽인 것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하하핳하핳핳 흐흐흐 흐흐 조엘! 쟤 바로 거기다! 안녕, 로버트 헉 제스 조엘 기분 상한거 아니지? 상하긴 말 ㅇㄴ ㅁㅊ ㅇㄴ видно ㅇㅋ ㅇ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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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ㅇㄱ meg ㅇ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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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젠 젠 젠 훌륭한 대화 수단이죠. 뭐라고? 어쩔 수가 없잖아. 빚진 게 있어서. 우리한테 빚졌잖아. 판 돈을 잘못 건 거야. 조금만 시간을 줘. 조금만 줘. 네가 날 죽이려고 하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했을걸? 조금만 말 못 해. 조금만 줘. 조금만 줘. 조금만 줘. 조금만 줘. 누군가 우리의 칼이. 일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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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기본적으로 다 죽여있어. 그냥... 그냥... 그냥 들어가서. 그냥 다 죽여있어. 핸드폰을 찾아봐라? 무슨 말이야? 이리와! 파이언플라이예요! 어서 찾아봐라! 그건 짓끗한 아이디에 지려버리구요 물건을 찾아봐라 파이언플라이를 찾아봐라 멀리 갈 거 없어